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토이 로봇 워 장난감 로봇 전쟁 이라는 그런 시리즈로 나오는 거에요 로봇 장난감 합체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로봇 라이온 킹 이번편은 로봇 라이온 킹 로봇 사자로 되나봐 가봅시다 또 광고로 봐야지 새로운 만남의 시작 싫어 바둑 바둑이야 자 이런 모양으로 되는 거겠죠 빰 빰 빰 빰 빰 빰 빰 자 머리 이게 어딜라나? 여기 어디겠죠? 그 다음에 이게 멋지다 이거 왜 안떼져? 이거 어디지? 어딘지 모르겠는데? 여긴가? 아 거기였군요? 이거 왜 이렇게 안떼져? 어 저렇게 막 조립한 다음에 작동되는게 되게 멋있는거 같애 자 작은바퀴가 뒤일거 같애 그렇지 톱니바퀴 숨겨 여기고 그 다음에 이게 아래 왜 안떼지냐 이렇게 순서가 있는건가? 내 마음대로 떼는거지 순서가 어디있어 아 우와 저 코리가 저렇게 생기는구나 땀땀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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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여기인거 같고 아 저 맨위에꺼 왜 안떠져 아 이거 안움직이지 아 이거 안움직이지 이거 어디냐 어 이렇게 터치가 안되죠? 됐고 됐고 자 여기좀 뺐다가 다시 꽂자 터치가 너무 안되는데 터치도 안되고 이거 어디지 넓게 눌러야되는구나 아 다행이다 아 근데 조그만게 있는데 어떻게 넓게 눌러 여기 맞고 오오 그 다음에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이게 여긴가 다키가 큰게 여기고 작은게 작은거야 가자 가자 너도 부품아 좀 때려줘라 아 부품이 안떨어져 됐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어디야 그 다음에 이게 어디야 한참 누르고 있어야돼 재미는 있는데 터치가 잘 안돼 잘 되는 애들은 잘 떨어지고 안 되는 애들은 막 이런 애들 자 이제 뒷다리 아 되게 복잡하네요 안 떨어진다 또 아무것도 안떨어져 아무것도 안떨어져 자 그 다음에 이거 이게 한참 누르고 있으면은 어 이렇게 움직이면 그때 움직여야돼 직각직각 움직이지가 않아 반응이 없어 지금 계속 누르고 있는데 반응이 없어 아 됐다 아 어렵다 어려워 됐다 됐다 아이씨 이게 아니야? 거의 뭐 똑같아 보이겠구만 조립이 어려운게 아니라 떼는게 어려워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또? 이것도 세기가 따로 자리가 있어? 자리가 있다니 아니 순서가 있는건가? 떼는게? 짠 자 이런건 잘 떨어지고 짠 자 이런건 잘 떨어지고 있거든요 뭐 어떻게 주문이라도 외워야돼? 꾹 눌러야 되네 두번 이렇게 어 톡톡 톡톡 이렇게 클릭하듯이 두번 이렇게 해줘야되는건가? 다른건 안그러잖아 자 어 그래 그러니깐 좀 낫다 클릭하듯이 두번 하니까 어 어 타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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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그리고 외운건가가였구나 따란 따란 아 그런거 그렇구나 아 타닥하면은 떨어져 나와 이게 어디야? 어 아이고 어렵다 어려워 조 안 떨어져가지고 불량품을 샀어요 자 미사일 아 거기서 미사일나가는거야? 그리고 화염 introdu기 어허허허허허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어 언제 나오는 거야. 다 피하겠다. 그만 쏴. 엄청 오래 쏘네. 이건 뭐죠? 근데 파란 거? 어.. 야.. 근데 뭐야? 소리 질고 다야? 빰빰. 되게 느리네. 근데. 이쪽에다가도. 건물이 부서지는구나. 이거. 나쁜 놈들이었구나. 어. 건물이 조금 부서졌어.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부수냐, 건물을. 소리 지르기. 아웅. 아 그걸 이렇게 클릭하듯이. 더블 클릭하듯이. 탁탁 눌러주면 잘 떼주는 거야. 이제 알았어. 자 로봇 라이온킹. 조금 까다로웠지만 잘 조립해가지고. 미사일. 레이저. 또 소리 지르는 것까지. 호랑이 사자가 포효하는 것까지 한번 봤습니다.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. 구독도 해주시고요. 댓글도 남겨주세요.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